마우스 돌아갔냐? 왜이든 쟤? 마우스 돌아갔냐 쟤? 마우스 돌아갔냐 쟤? 응 로봇 반전이 정말 좋군요 투명하게 되면 안 해야되네 미쳤다고 내가 아직 누굴 안만따 보셨네 품이 되어가지고 ㅅㅂ 미디 ㅈ 됐는데 지금 안 되니 일부러서 팟빨 밀어버려야 돼 그거 아아 ㅅㅂ 슬로우 묻어가지고 ㅅ 전멸피형? x2 아냐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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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때 아냐 시명타 터지면 저만 병이 뒤집었지 나 안 뒤져봐 시명타 터지는게 미드 시발이랑 지금 지금 시발 딘거까지 있어가지고 미드 피지 수두무시네 지금 야 시발 야 뒤지겠다 얘 그렇지 시발 그렇지 찢어야지 꼬미야 나름 신경 좀 써주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되네 오리지 수고하 실수로 정말로 수납 수고하 수고하 수납 수고하 타워를 밀면 라인클리오가 넘기는걸 가만히 있을때 미드가 2미드이니깐 연단하게 좀 가주면서 온넵되면 일단 질수도 있어 애니의 말파매를 질수도 있어 어이 시발남들 좆 빠를네 개새끼들 어깨방을 밀어붙이네 시바새끼들 어어 좆나들이네 커플씨 싫어다가 어우 어우 씨발 6냉 때문에 우리가 저야 저 노플이에요 끝까지 갈게요 이거 다음 터로 제일드 마이파 연이어건 일단 한 번 빼주는게 좋아 깔끔이야 팀워크가 블라디를 찢었네 애니 와이파 와가지고 셀스 구경해 이제 그냥 다행히 조심해야 돼 이거 자네 cc커플 지림 그냥 맞으면 죽음 지금 싸우면 안 돼요 진단 무조건 진다 이거 애니의 와이파여가지고 지금 질템 좀 나와가지고 이게 수가 없다 좀 뒤에 서있어 렌턴 어이구 덕고 타고 그냥 짱 박혀야지 그냥 멀쩡 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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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내려가서 빨리 밀어버리고 즉각에 신발 사야지 이러면서 아직 방금 켰어요 저 방금 방금 켰어요 방금 켰어요 방금 켰어요 좋았어 모두 계획된거야 방금 전에 말이야 BF같이 깔끔하구만 템 어우 좋아 지금 3팀 승급각인데 3팀 승급아니 3팀 승급 Di 뭐 리포탑 밀리고 있대 뭐 리포탑 밀리고 있대 이 편 애들이 긴장 안하는 것도 좀 있어 디그어틀 저러고 하니까 본딜 없고 레드 먹을게요 실분 레드라고 로첩스 원딜급인데 애니 좀 크네 애니가 원딜 아니었어 시에스 백개 쳐먹었네요 2킬에다가 모르겠네요 오 시바야 모르겠네 얘네 시에스 존나 잘못 쳐먹었네 계속 미드웨이니급이지 거의 미드웨이니 이상이 로버트 로버트 이 집 조퍼라쥐 뭐 죽었냐 존만 죽었나 헤드 애니 모렐로 가면 똥신 나왔어? 집중하자 용티 요즘 제발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메이크업 시켜 lift cc이 고파 steady 말파에 아리 avez pencil 마지막 하는거거든요 여기가 수배조가 없네 이거 게임 모른다 씨발 X 빠진다 좋아 애니 존나 세다 애니의 말파에 씨발 빨리 벤시 가야될 때 너 버틸 수가 없다 이거 근데 진짜 켜고 언제 잡았지 그래 뭐 뭐야 뭐 오우씨뿐 F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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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G3 Nice 나이스 아 심파 로봇 족갔네 진짜 이런거는 무조건 벤치 가야돼 이거 답도 없으면 안가면 일단 애니가 족파진다 애니가 지금 5킬 어? 5킬 라이피 랩 레디 리 2 2차 차에서 2차 차에서 3차 차에서 1차 차에서 1차 차에서 3차 차가운 것 같아요. 자르나 밥먹자 야 씨발 근데 못맞으면 니가 이길 수 있겠냐? 오케이 오케이 아 씨발 밥먹자 맞췄으면 무조건 이기는데 빨리 스태틱 벤치 뽑아야지 아 씨발 버틸수가 오 잡았어? 씨발 까비 씨발 아 존나 아깝다 까비 까비 나이스 레시 나이스 레시 잠깐 와 완전 멋진 대사가 떠올랐었는데 미쳤다고? 내가? 히모가 약간 운영적인걸로 가야되네 물론 쟤네도 원딜이 없어 그라그러면 그라를 쟤네가 좀 못잡는 조합이긴하지 그라가스를 그라가스 하나도 못백해 몸땡이 지르니까 신경님 어서소해님 신경님 어서소해님 신경님 어서소해님 신경님 어서소해님 신경님 어서소해님 반복자 좀 맞추자 이거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티모 또 잘린다 밀어버리자 이거 이거 피좋아 티모 형들 이겼다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어 이거 몰라요 아직 스펠 하나 병신같이 들고 상대 툰미두고 하니까 이겼다고 생각하는거지 후 집중좀 하자 인간적으로 내가 이긴게 아니거든 아직 아무리 봐도 저 sos 저저척 그 집중 속에 나도 이긴게 아니야 이거 이거 스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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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펠 스펠 하나 이거 OAP잖아 지금 라위 가 피바 내가 보기 이거 라위 갈필의도 없네 피바 간 뒤에 벤씨의 정령의 영상을 가버리고 신발마저 벤씨의 정령의 영상을 가.. 아니다 벤씨에 가인을 가고 피바라이 간다면은 안전방 극복까지 어이 씨발 커팅? 키모도 존나 짜리나 진짜 여러분 애들은 제가 이겼다고 생각하는거야 생각보다 저렇게 들었으니까 지금 근데 몰라 이런 게임이네 지금 해야되네 여기 세냐 씨발 야 미리 가야될거 같은데? 미리 가야될거 같은데? 게임 모르겠는데? 진짜 진지하게? 아 집중좀 하라니까 아아 이인겜 아니라니까 이거 모른다니까 쟤네 잘꺼가지고 sharing 야 아 아 무슨 과연 iego 자 이제 집 뽑고 주포, 주포까지 깔끔하게 사다로도 이길 수 있어 이거 말파이트 씨발 그냥 해 때리네 그냥 무렐로 다 들고있고 가면 들고있고 지금 다 궁망 아래다가 이거 조포에 가행각 아닙니까 이거 이거 조포에 가행각 아닙니까 이거 가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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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 νε 지금 좋갖고 지금 라바돈 갈 때 아니고 존여 갈 텐데 지금 와 진짜 조합 X 빠진다 진짜 퀴즈가 이걸 들어갈 수가 이걸 와 진짜 붙일 수가 없네 이거 시발 그냥 없어지대나 어 시럽이 어서와라 벤시로 될게 벤시에다가 다음템 벤시 신발도 갈아들까게 이거 헤르메스 오이 피워가지고 쟤네가 문제는 쟤네 왕타가 없네 맞네 주포 헤르메스 맞아 주포 헤르메스 밖에 가야되 주포 헤르메스 밖에 가야되 벤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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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도 어차피 헤르메스 신발 가야돼 헤르메스 세트 가야돼 지금 헤르메스 풀세트 헤르메스 풀세트 맞춰야돼 지금 진짜 거짓말치고 헤르메스 풀세트 헤르메스 지금 10m 일단 주포 일단 주포 가구 다음템은 헤르메스 신발 조개 하나 더 껴주면서 희망 스 Azer여 Katherine 정世界 해봤어 생일 공격 여행 숙empl长 접 결 Azure 2 6 그리고 전멸 말파 궁 신발은 외부까지 깔끔하게 전멸 궁 다 들어주면서 티보호 세지고 있었어 근데 어? 티모 피지 어디갔냐? 어 잡았다 그래도 점화 걸었나 봐 쟤는 없는데? 쟤는 또 없는데 그럼 질 수가 없지 않냐 이거 이거적으로 어? 야 블라디 있습니다 힘들어 아 시바 블라디 아 키무띠이 키무띠이 블라디 시바가마 애니부터 죽여버려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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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가 족같은 새끼야 지금 깔끔하게 잡아줘야지 그렇지 와 이거 다음 템 뭐 이거 내가 보게 그냥 탱크스 탱크스에요 탱크스 10미터 대거? 피바라기 가고 피바라기 가고 피바라기 가고 신발에 10미터 가자 아니 에르메 신발 가자 폴라인 가자 아니 나 10미터가 피읍이 없는데 그냥 BF로 가자 BF 뒤로 약간 좀 모자라니까 10미터 지금 가던지 근데 영역에 피읍 있냐? 영역에 피읍 있어? 미쳤다고? 내가? 어허! 있어? 그러면 HF 10미터 간다면 영역으로 영역으로 모자 타고 뭐 할 차례였더라 아 깰퍼칠 차례였지 흐음 수 수 수 수 수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지금 스팀으로 존나 빠르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C미터가 맞아 이거는 차라리 맞게 C미터가 맞긴 맞을 것 같구나 girl 마치 지구 목숨 백절 세상ceed 아 예시도 몇 명 have you 잘 못하다 근데 진짜 10미터 이러고 가는게 생각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안달아 확실히 주포가 존나 좋아 아니 주포에다가 벨지 띄니까 안달아 확실히 좋아 탱크스 오래 입이다보니까 확실히 좋네 이거 랜큐는 다쳐맞는것같은데 딩고나오 마리나 제빼 빼자 딩고야야니 대법이로 2개는 몇 개riment 쟤나 미니하게 있긴하네 영약rites 거의 이정도면 탱크스 아니냐? 멜모셔스까지 가면 거의 이거는 탱크스 탱크스 가상 탱크스 colored 들어왔는데 아 이거 들어왔는데 진짜 안했는데 아 참을껏 아 치티모 시바나 합류 존나 안하네 진짜 이기는 무조건 압살박이었어 이거 아 그냥 씨발 둘러치자 AD가 363인데 이게 어디리냐? 존나 아프 것 같은데 존나 한 방에 미쳤다구 존나 세네 지금 오 이 씨발 이 정도면 멘트의 어이 땡큐비에 펭크스 씨바 5회의 퀴 3몇에 빠져나올게요. 빠르게 받자! 일부러 그런건 아니라고! 스마우 없으니까 어차피 우선을 해야지 보내면 안돼 이거 보내면 안돼 보내면 안돼 말파는 따야돼 아리 말파는 죽어버리고 말파 따야돼 말파 말파가 말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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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 감사합니다.